뭐여? 뭔지 알지? 자, 팔과 대아파트 인가요? 대아파트인데, 팝퀴즈 붙게 3가지가 있네요. 일단 잠시만요. 왜 오고인이 안 돼있어? 중1 구미 도성중 팔과 대화 열고 탭 복제 너는 이완 슬라이드 너는 닫혀 있어라 자, 먼저 어휘 파트 팝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Analogies 유추네요 Strong하고 Weak를 해놨으니까 Hot과 Cold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Terafic이 있다 그러면 옆에는 뭐 쓸까요? Terafic 이런거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강한 약한 이라는 어떤 시들 딱 뛰어났으니까 뜨거운 차가운을 반대말 관계해주면 되겠다 음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1번 Don't drive too fast You may hit others 하구요 그 다음에 Horses can run fast Because of their long legs Because of their long legs Don't drive too fast 의 뜻은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마라 라고 했죠 To의 뜻은 두가지 또한 역시 란 뜻일 때는 문장 끝에 쉼표하고 To 쓴다 했구요 I'm happy too 두번째 뜻은 무슨 뜻이고 너무 란 뜻인데 하는 일은 Very not So랑 비슷하지만 긍정적 느낌이다 부정적 느낌이다 부정적 느낌이다 너무 빠르게 운전하지 마라 You may hit Others는 Other cars 라든지 Other people 같은거 같죠 그래서 너무 빨리 운전하지마 너는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차를 뭐 할 수도 있다 충돌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May는 허락입니까 가능성입니까 네 그렇죠 다른 사람들 막 갖다 부딪쳐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주고 있죠 May I hit others 막 이러면서 막 빨리 운전하고 있어요 May I hit others 무슨 허락이야 허락은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렇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You may hit others 할 수도 있으니까 Run right fast 됐습니까 얘는 그나저나 어떤 시로 왔습니까 어찌 시로 왔습니까 어찌죠 됐습니까 그렇답시고 Fastly 이딴가 없다 했구요 그 다음에 Horses can run fast 말들은 빠르게 달릴 수가 있다 Because of their long legs 그들의 긴 다리 때문에 요게 누가다 그릴 수 있어 없어 누가다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따질 수 있어 없어 왜 물어봐요 내가 물어봤는데 누가 대어롱이 렉스한다 이거죠 될 리가 없죠 이게 된다면 이건 틀린 문장이 되잖아요 어 에이 내가 지금 이거 왜 따지고 있어 시험 문제 그렇죠 뭐 써야하는지 Because 써야하는지 Because of 써야되는지 다르다라 했죠 Because 뒤에는 뭐가 와야된다구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사라 그런다고 접속사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야 렉스인데 데미지 이놈식이야 그래서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지에 명사 앞에 와서 왓이나 후가 아닌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드는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압제비씨 전치사 전치사라고 한다고요 이 대답 듣고 싶어 Because of their long leg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y can horses run fast 왜 말들이 빨리 뛸 수 있니 그래서 이건 무슨 시덩어리라는 거 지금 증명하고 있어 어찌 시덩어리죠 부사 When, where, how, why 부사 덩어리 주어동사가 없기 때문에 구 라고 한다 했어 부사구다 Can에 왜 밑줄 꺼놨을까 그래서 다 바꿨을 수 있는 표현은 Verses are able to run fast to go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이죠 Can you help me 할 때 Can이죠 아니죠 그건 요청이었죠 Can I come in 할 때 Can이죠 그건 May I come in 허락이죠 됐습니까 허락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능력이다 자 영영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아 아 선생님이 지난 수업시간에 뜬 단어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어 teacher at a college or university 니까 답은 professor 죠 됐습니까 college 뭐였어 단과대학이라고 하는데요 단과대학이란 말이 어려우면 공대만 있는 대학교 아니면 뭐 외국어만 배우는 학과만 있는 대학교 아니면 미술과 관련된 것만 가르치는게 모여있는 대학교 이런거 단과대학이라고 하구요 뭐 대표적인건 구미에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같은게 college죠 거기는 나 피아노 전공했는데 금호공대 가면 되겠죠 그쵸 모르죠 그쵸 왜 금호대학교가 아니고 왜 금호공대일까요 거기 가면 건축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거만 가르치는데 피아노 전공했는데 금호공대 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호공대 같은 학교를 보고 뭐라 그런다 college라고 한다 반면에 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피아노 전공자도 할 수 있고 미술 전공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공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 다른 나라 외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경제학을 배우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는 모든게 갖추어진 대학을 보고 뭐라 그런다 university라고 한다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대학교에서 다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니까 professor 교수고 있고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뭐다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이니까 뭐해요 숙제 안 해왔어요 설마 나 숙제를 했는데 그거 챙겨가야되는거 알지 프린트 desire가 뭔데 열망 바람 소망 그렇습니까 와 소망을 깠다가 안할라 그러네 이 새끼들 어 이거 투부정사 무슨 용법이야 그렇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어 desire it 그쵸 여기도 명사 그 다음에 명사 그쵸 이게 무슨 명사적 용법이야 여기 명사네 것이네 이름씨네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지 어떤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하고자 하는 desire 그럼 당연히 뭐겠어 이거 당연히 뭐겠어 이거 큐리어시티지 큐리어시티가 뭔데 큐리어시티가 뭔데 어 큐리어스야 답은 큐리어스입니까 답은 큐리어스일까요 큐리어시티일까요 큐리어시티일까요 왜 큐리어시티 왜 큐리어시티는 답이 안되냐고 왜 큐리어시티가 답일까요 왜 큐리어시티는 답이 안되냐고 이게 호기심이라고 나한테 주장 지금 지금 영영풀이 다시 봐봐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이러고 있네 desire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 영영풀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무슨 품살아야 돼 그래 근데 무슨 형용사를 들이대고 있나 아 됐습니까 만약에 이 영영풀이가 wanting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앞다 치자 wanting to more about something 이면 답이 큐리어스겠지 wanting to more about something 이면 답은 큐리어스겠지 왜 그렇죠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네 그쵸 둘 중에 뭘까 원하고 있는 원하고 있는 더 뭔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뭐뭐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이래 그럼 영영풀이가 wanting to know more about something 이면 답이 큐리어스 알지 어떤 식으로 영영풀이 해놨잖아 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래요 뭐뭐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고기심 많은 사람이라 그러겠지 됐습니까 영영풀이가 어 여기 티쳐네 그쵸 이거 무슨 C야 그러니까 프로페서 뭐예요 이름 C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영영풀이에 to 하고 막 동서원형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쵸 그러면 답은 동사라야 되겠지 알겠습니까 내가 이런 테크닉도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호기심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하기 대화해서 알맞은 거 골라라 알맞은 거 써라 하네요 그래서 A가 말하는 거 쭉 읽어봅시다 which animals are smaller? the fiends or monkeys 아이고 이렇게 광활한데 or 쓰네 그랬더니 답은 I think I think Dolphins are smarter than fact opinion 그쵸 알겠습니까 추측입니까 확인된 겁니까 그쵸 뭘 보고 할 수 있냐 얘가 뭐라 카고 있다 I think that Dolphins are smarter than donkeys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A가 No That's not right 이렇게 답할 수도 있겠고요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백과사전 찾아봤더니 어떻게 백과사전에 나와있으면 That's not right 라고 할까 어떤 식으로 백과사전에 쓰여있으면 That's not right 라고 답할까 오케이 백과사전 오케이 monkeys are smarter than dolphins 이렇게 써있으면 A가 No That's not right 라고 말하겠지 노래 지금 네 그래서 얘가 묻는게 어느 동물이 똑똑하니 돌고래냐 원숭이냐 그랬더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돌고래가 원숭이보다 더 똑똑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모르겠어 찾아봐야 될 것 같아 그 사전 찾아봤더니 백과사전에 어 돌고래들의 IQ는 뭐 한 110 정도로 추측된다 원숭이들의 IQ는 80 정도로 추측된다 그러면 얘가 No That's not right Monkeys are smart 아니 뭐야 Dolphins are smarter than 아 맞네요 That's right That's right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만약에 반대로 나와있으면 That's not right That's wrong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뭐 배웠길래 선택하기 표현 됐습니까 위에 비교하고 선택하는 거 이런 거 했었죠 비교하는 표현 여기에서는 뭐 핵심되는 게 The Dolphins are smarter than monkeys 이게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비교급 비교라고 다 배웠죠 원급 비교 as as 비교급 비교 비교급 than 최상급 더 최상급 인 어디 어디 오브 누구누구들 이런 거 다 했었습니다 요약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유 묻기의 팝퀴즈입니다 뭔가 어색하네요 어색한 부분 찾아서 고쳤을 테니까 고쳐서 A와 B의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A가 뭐라고 그랬더니 아 숙제 안 하셨습니까 이놈들 대단한데 단체로 우리 밖에 나가서 우퉁 벗고 한번 뛸까요 네 Why do elephants have big ears? 그래서 뭐 물어봤어 지금 이유 묻고 있죠 코끼리가 귀가 왜 큰 귀를 갖고 있는지 물어봤죠 그랬더니 대답은 That's why they want to call their bodies 그래서 그것이 뭐다 이유다 누가 뭐한 이유 그들이 몸을 시원하게 하기를 원하는 이유다 그건 그들이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싶어하는 이유야 그랬더니 정말이야? 나는 몰랐네 그런데 이거 없는데 아 있어요 뭔데 Why did 어? Why did 아 Why did Why did elephants have big ears?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쵸? 코끼리 귀가 큰 귀를 갖고 있는 건 옛날 코끼리만 그렇고 지금 코끼리는 귀가 전부 다 다 가졌죠 네 뒤돌아 아 그게 아니고 그 스텝 자 내가 이거 분명히 이들 헷갈린다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조심하라고 그랬어 어 That's why의 뜻은 그가 그것은 누가 뭐 뭐 하는 이유라며 어 그래서 That's why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결과가 온다고 그랬지 어 자 뭐 해서 뭐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큰 귀를 갖고 있다 를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몸을 시키기를 원한다 원한다 그래서 그래서 를 써볼까요? 그래서 큰 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몸을 시키기를 원한다 큰 귀를 갖고 있는 게 원인이 돼서 몸 시키기를 원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 얘하고 얘를 위치를 바꿔야 말이 될 거 아니야 어? 뭐가 원인이 돼서 뭐하게 된 겁니까? 몸을 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가 뭐를 가지게 되었다? 큰 귀를 가지게 되었다는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무슨 That's why야 That's why는 That's Because 뒤에는 뭐가 온다고요? 원인이 온다고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니들이 이제 머리가 국어적인 능력이 없는 친구들은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몰라요 뭐가 먼저 일어난 일이고 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몰라요 자 근데 이거는 좀 과학적인 설명은 아니에요 좀 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 코끼리 중에도 귀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었어 어? 근데 얘들이 어떤 동네에 살아? 좋은 동네에 살죠 좋은 동네에 사니까 몸을 시켜줄 Cool their bodies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Cool their bodies를 잘하는 애들은 살아남았을 거고 그걸 실패하는 애들은 죽었겠죠 그렇죠? 그럼 얘들의 유전자 속에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면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입 하고 눈이 그 중에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코가 있고 그 밑에 입이 있어야 된다라고 써놓은 설명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머리카락은 곱슬곱슬해야만 한다 이렇게 써있으면 재수없게 이런 사람이 태어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걸 별로 안 좋죠 어쨌든 그런 설명서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설명서에 코끼리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귀가 크기가 작아도 된다라고 써놓은 애들은 후고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유전자는 그 다음 세대로 전달될 수가 없겠죠 대신 살아남은 애들의 유전자 속에는 귀가 커야 된다라고 설명서에 코끼리 만드는 법 귀는 커야함 이라고 써놓은 애들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자손으로 계속 전달돼서 귀 큰 애들이 남게 된거지 내가 몸 시키고 싶어 해서 귀가 점점 커지고 이런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자 이 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제발 국어적 능력입니다 이건 그냥 영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필요한게 that's y 를 써야할 때 that's y 를 쓰고 싶어서 만약에 that's y 를 꼭 써야 된다면 대화는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어 이렇게 얘기하죠 a가 먼저 elephants want to cool their bodies 라고 마침표로 얘기했어 그쵸? 그러면 b가 뭐라 그러냐 i know that that's y why they have big ears 자 지금까지 얘기한거 우리말로 얘기하면 코끼리들은 몸을 시키고 싶어해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 i know 나도 알고 있고 that's why they have big ears 그것이 뭐다? 그들이 큰 귀를 가지고 있는 이유다 이런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why 는 알고 봤더니 why why 뒤에 뭐 누가 다 만드는 세가지 방법 중에서 why is he why are you 그 다음에 또 하다시라면 why do you why does he why should i 이런식으로 되어있으면 이 뜻이라 했구요 why 뒤에 묻지 않는 말 순서로 되어있으면 why가 무슨 뜻이다 니까 why 뒤에는 결과가 온다구요 됐습니까? 아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오구요 예 그 다음에 i didn't know that이 있는데 여기 밑줄 꿇고 얘는 뭐 대신 왔어요 i didn't know that they want to cool their bodies a 나는 걔들이 몸을 시키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몰랐었다 자 이런거 왜 파악해야 되느냐 글을 읽고 그리고 a는 코끼리가 몸을 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o x x죠 내가 모르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자 이런것들 전부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a는 왜 코끼리가 큰 길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몰랐다 몰랐죠 됐습니까 b는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왜 큰 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알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게 됐는지 내용 파악 대화에서 중요한게 여기에서 이유 묻기에서는 내용 파악 가지고 시험 문제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골라라는 문제 많이 나옵니다 살짝 만만 보여드렸구요 자 이제 빈칸 채우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실제 대화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one 입니다 제일 먼저 비교하기가 나오겠죠 거울과 보이에 대화입니다 거울이 먼저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Alex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이랬죠 됐습니까 어디에 형광펜 칠할지 다 보이죠 이게 니네 가족을 찍은 사진이냐 알렉스야? 라고 물어봤죠 이게 니네 가족 사진이니? 그랬더니 알렉스의 대답은 yes it is 맞다 그러죠 우리 가족 사진 맞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여자애가 또 묻습니다 Is she your older sister? 됐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 누구야 혹시 여자인 것 같고 너보다 키도 좀 더 큰 것 같으니까 니네 언니냐? 라고 물어봤죠 언니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나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안 속네 됐습니까 이 사람이 니네 누나냐?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알렉스의 대답은 ok she is my younger sister Chris 젠장 됐습니까 ok 여자 이름이 Chris 는 잘 없는데 Christine인데요 보통은 뭐 어쨌든 뭐 여자 이름이라도 Chris 라고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싶다면 뭐 영어 이름이니까 됐습니까 ok 잠깐만 이거 아 내가 중2를 펼쳐놨네 와아아아 멍청이 멍청이 잠깐만요 쌤이 바보라서 눈치챘겠지만 아아 지가 바보래 우리한테 몰랐습니까 설마 regret 잖아 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바보 똥개야. 뒤로 가기엔 괜히 놀았어. 이제 얼마 남았죠? 2주 남았죠? 다른 과목들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시죠? 뭐 빼는 게 왜 이렇게 많아? 학교에서 나눠준 학습지 프린트물은 잘 보고 계시죠? 그중에 모르는 건 영어라면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알겠습니까? She is my younger sister, Chris. 그랬더니 여자아이의 반응은 와우. It's like a high school student. She is taller than you. 그게 어렵지 않고 다 배웠던 표현들이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 Alex, is this a picture of your family? 이 녀석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뭐 내가 내 사진 찍었어. 그러면 어 어 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어 picture of myself겠죠. 됐습니까? a picture of myself. 내 자신을 찍은 사진. 그래서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전시사 뭘 쓰는지 빈칸이나 엉뚱한 거 있으면 of로 알고 있으란 말입니다. 뭐뭐를 찍은 사진. a picture of. yes it is. 뭐 뒤에 생략된 말은 잘 아시죠? 어? 오케이. 그 다음에 who is... she 라고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왜 안 될까? 됐습니까? who is she 라고 하면 안 됩니다. who is this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희나 쉬로 해야 되겠죠. is she your other sister? 됐습니까? 쉬라고 부를만한 어떤 강력한 증거가 사진 속에 있었던 모양이죠. 예를 들어 길다든지 에이 그것도 편견인데 됐습니까? 또는 또는 수염이 나다든지 그렇죠? 또는 치마를 입고 있다든지 그것도 편견이죠. 스코틀랜드 사람 아저씨들 치마 입고 다닙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라면 뭐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뭐를 사용하고 있다? she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울던데 의외의 사실이 나왔죠. 됐습니까? is she your other sister? 했더니 no she isn't 어쩌고저쩌고 여기 생략된 말 노 뒤에 no she isn't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she is my older sister 아 older sister 가 아니고 she is my younger sister 하놓고 원래는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되죠. she is my younger sister 쉼표 크리스 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애초에 뭐라고 물었냐 older sister 라고 했는데 얘가 대답이 younger sister 하니까 이런 말 들어갈만 하죠. 와우 됐습니까? 그리고 얘가 older sister 라고 물어본 근거가 여기에 나오고 있죠. she is taller than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이거 하면서 룩이 들어간 다양한 다른 수거들 몇 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 뭐 할 건지 뻔하게 보이죠. 뭐뭐를 쳐다보다는 뭐냐 그렇죠. 뭐뭐를 돌보다는 뭐냐 그렇죠. 다 배운 거잖아요. 그렇지. 그 다음에 어떤 것 같이 보인다는 뭐냐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해서 어떻게 보인다는 뭐냐 됐습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뭐 이런 거 비교해서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살펴봅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전치사 빈칸 문제는 중학교들 중학생들한테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뭐를 찍은 사진 a picture of 뭐뭐를 그린 그림 a picture of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니네 정원에 있는 꽃 찍은 사진 하고 싶으면 it is a picture of the flowers in your garden 이렇게 묻겠죠. 전치사 챙기란 말이에요. 뭐뭐를 찍은 사진 이란 뜻으로 전치사 뭐 쓴다고요? 오브 됐습니까? 뭐 영어스럽게 하면 뭐 의 사진이죠. 오브의 뜻이 뭐뭐 의죠. 니네 가족의 사진이니 됐습니까? 니네 가족의 사진이냐 묻는 거는 니네 가족을 찍은 사진이니 라고 묻는 거고요.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됐습니까?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됐습니까?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우리 가족 책인 사진이 맞아 됐습니까? 여기에 yes i am 이딴 걸 왔는데 뭐가 이상한지 모르고 앉아있으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생략된 말을 왜 자꾸 확인해 보냐 만약에 yes i am 이면 뒤에 생략된 말이 yes i am a picture of my family 인데 그렇게 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사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yes i am 되겠습니까? yes it does 돼 안 돼? 될 리가 없죠. 무거하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썼으니까 대답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렇죠. 왜 뭐 손금 보는 연습에 이제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속의 어떤 인물을 가리키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소개해 주기 전까지는 그 사람의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선입견 갖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소개할 때도 처음에는 this is my brother 아무개 아무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he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brother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he를 써도 되는 거야. 그래서 who is she 라고 하면 무례한 표현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who is she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분은 누구니 또는 이 사람은 어떤 누구냐 라는 뜻에 who is this를 쓰고요. 근데 여기서 벌써 she를 쓴 건 사실은 좀 무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원래는 이게 맞다 이것보다는 she your older sister 이게 무슨 급 비교급이고 최상급은 oldest였죠. 원급은 old은 거 다 아실 거고요. old, older, oldest 중에서 지금 이게 알렉스네 가족 사진 중에서 알렉스보다 키 큰 어떤 여자인데 확실히 엄마는 아닌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진으로 가르치는 인물 일 것 같은 사람을 1, 2, 3, 4, 5 중에 고르세요. 했을 때 파만머리에 키가 아주 크고 눈에 눈가에 약간 주름이 있는 사람 고르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은 엄마일 테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언니 아니 언니가 아니고 누나냐 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알렉스로 노 니의 생략된 말은 노 She isn't my older sister 누나 아니다. She is my younger sister Chris 나의 여동생 크리스다. 됐습니까? 그래서 키가 더 커서 누나인 줄 알았더니 여동생이 되니까 와우 놀라면서요. 그렇게 자기가 older sister 라고 물었던 이유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Chris is taller than Alex죠. 그러니까 크리스가 Alex 보다 뭐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이거는 뭐 다 워낙 많이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대화 1번은 비교했고요. 두 번째 거는 뭐였더라? 이유 국기였죠. 그 중에 비교인데 많이 했으니까 따로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Chris is taller than Alex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Chris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크리스는 못 같아 보인다. 고등학생 같아 보인다. 자 그래서 looks like 뒤에는 무슨식으로 와야 돼요? 명사 와야죠. 그래서 어떤 것 같이 보인다. 라는 표현할 때 쓰죠. 그렇습니까? 자 그 외에도 뭐뭐를 쳐다보다는 그러면 나를 보세요.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거 look for 그 다음에 돌보다 할 때 됐죠. 이제 look after take care of care for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하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a high school studen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at does she like? 뭘 좋아하는지 묻는 모양이네요. what does she look like? 뭔 how야 how는 알았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like a high school student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그러니까 how does she look 이죠. 그냥 어때 보여? how does she look? 그래서 어때 보인다? 고등학생 같아 보인다. 이게 고등학생 같은 이라는 무슨 시입니까? 이거 like 붙었을 땐 어떤 시죠? 그러니까 like a high school student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how does she look 이죠? 그렇습니까? how does chris look 이라고 물었으면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어? high school student 만 궁금하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does she look like? 멋 같아 보이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날씨 묻는 거 기억 안 납니다. 그쵸 하나 더 배웠는데 룩이 들어가던가요? 날씨 묻는 거예요?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물었는데 오늘 같으면 뭐라고 한다? it is cold 자 이 like가 품사가 뭡니까? like a high school 전치사죠 이거 그쵸 그쵸 뒤에 명사 왔잖아 근데 내가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여러분들 옛날에 작년 이맘때네요 전치사가 하는 일이 누가 있다고 그랬어? 전치사가 하는 일 두 가지 그쵸 일단 명사를 이란 말은 이거든 이거든 똑같죠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거나 형용사로 만들어주거나 부사로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지금은 like a high school student 명사를 뭐로 만들어주고 있어 형용사로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는 그녀는 뭐야 됐습니까 she looks happy 그래서 문법적으로 happy하고 like a high school student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왜 그런지 의미로도 증명이 됩니다 happy 어떤 행복한 like a high school 어떤 고등학생 같은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묻는 표현이 how is the weather 되고 what is the weather like 도 되는 겁니다 날씨가 뭣 같냐 라는 것은 날씨가 어떤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like what 은 how으로 바꿨을 수 있다 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like what이 무슨 뜻이길래 뭣같은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너는 오늘 기분이 뭣같은 기분이니 가 how are you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떤 것 같이 보인다 할 때는 like 명사처럼 보인다 할 때는 like 가 있어야 된다고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누구네 집일 것 같애 근데 내용 파악하기죠 누구네 집인 것 같애 알렉스네 집에 여자의 이름 뭐지 그렇죠 안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yes it is Jane 이라고 치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의 이름은 뭐가 됐다 제인이 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제인이 알렉스네 집에 놀러가가지고 알렉스야 이거 니네 가족사진이니 그랬더니 어 맞아 그랬더니 얘 누구냐 그랬더니 어 얘는 얘 누구냐고 묻고 또 물어 누나냐 그랬어 누나가 아니고 여동생이고 이름은 크리스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키가 더 크길래 와우 제인 is taller than you야 크리스 is taller than you야 크리스 is taller than you죠 내가 그래서 얘 이름을 가르쳐준 거야 집어넣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크리스 is taller than you라고 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Jan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맞습니까 아니죠 크리스 is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Why does she look like a high school student? Why does she look like a high school student? Then Alex 됐습니까 중학생이 Alex 보다 키가 더 크기 때문에 고등학생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 다 됐죠 됐습니까 누가 오해합니까 누가 오해합니까 알렉스가 누나로 착각해 제인이 누나로 착각해 제인이 누나로 착각해 제인 착각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등장할 때 누가 어떤지 알렉스가 키가 더 크죠 아니죠 됐습니까 알렉스는 누나보다 키가 더 크죠 알렉스는 누나보다 키가 더 작죠 저러고 있습니다 여동생 보다 키가 더 작죠 뭐 다음 대화를 읽고 사실인 것과 아닌 것을 해서 니들은 딱 걸렸어 알렉스는 누나보다 키가 더 작다 맞아 틀려 제발 국어야 국어 됐습니까 여동생 보다 키가 더 작습니다 그냥 키가 더 작다는 소리만 듣고 어 맞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먼저 말하는 애는 누구였더라 제인이 이게 사진 가족사진 보고 맞냐고 맞냐고 묻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렉스 여기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뭐뭐를 찍은 사진을 할 때 A picture of The family 그랬어 그러니까 맞으니까 Yes It is A picture of my fami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은 시작은 괜찮았어 됐습니까 처음은 시작은 괜찮았는데 그 뒤에 좀 안 좋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누군지 묻죠 이 사람 누군지 묻고 그 다음에 뭐 누구냐고 물어봅니까 누구냐고 물어보죠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야 Who is this? Yes Your older sister 이래줘 She your older sister 그랬더니 yes예요 no예요 No She isn't my older sister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녀는 뭐인 뭐인 뭐다 내 여동생인 크리스다 뭐 뭐 인 뭐는 내가 왜 얘기하고 있다 동격의 쉼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 No She is my younger sister 그리스 됐습니까 여동생인 그리스야 자 근데 누나인줄 알았더니 여동생이라니까 깜짝 놀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녀는 너보다 키가 비교 이거와의 주요 표현이죠 비교하는 표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어때 보인답니까 어떤 겉같이 보인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놀라구요 Wow She is taller than you 한 다음에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됐습니까 What does she look like 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How does she look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 계속해서 비교하는 표현이 나올 예정이고요 먼저 빈칸 채우기부터 하겠습니다 포위와 걸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위가 뭐라 그래 제브라즈 제브라즈 ostriches 됐습니까 Which animals are faster 제브라즈 or ostriches 그랬더니 얘가 팩트를 아는 것 같애 모른 것 같애 그래서 뭐라 그래 음 I think 제브라즈 are faster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라고 보이가 뭐라 그런다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제브라즈 됐습니까 옆에 스마트폰 들고 막 검색해 보고 있겠지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뭐라고 검색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 상냥 네 상냥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한번만에는 안될 거고요 그렇죠 타조 최속 몇 그 다음에 얼룩말 최속 몇 이렇게 검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 속도 얼마다 최대 속도 얼마다 이렇게 검색해 보면 다음에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걸 용어로 하면 뭐지 How fast can 지브라즈 run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fast can ostriches run 라고 물어봤겠죠 How can they run How can they run 두 번 물어보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걸의 반응이 뭐라 그런다 Really How do you know that 그랬더니 I saw a td 프로그램 On animals yesterday 됐습니까 오케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받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형광펜 칠할 부분은 뭐 이런 거 들어갔고 됐습니까 이런 거 들어가는 거 which blah blah a or b 무슨 의문문이라고 배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똑같은 얘기인데 나는 의문사는 꼴도 보기 싫다 의문사는 꼴도 보기 싫은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쵸 맞잖아 됐습니까 의문사는 꼴도 보기 싫은데 의문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냐고 할 때 했던 것들이 의문사입니다 안 배웠습니까 그래머탑파에서 의문사 했는데 됐죠 의문사 없는데 똑같은 얘기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상상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어느 라는 말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에 뭔 일을 하는지 할 거고 여기에 생략된 말 뭔지 할 거고 이게 있으니까 이게 fact다 아니면 guess다 추측한 건지 사실인지 이런 얘기 하겠죠 그렇습니까 의견 말하기 그 다음에 actually 할 것은 이 자리에 왜 actual은 못 오는지 그 다음에 actually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ctually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체크를 한 말이라는 거죠 뭐 체크하고 나서 하는 말인 거죠 이거 그쵸 응응 체크하고 나는 하는 말이죠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비교하는 표현이고 뭐 중요한 표현인데 많이 했기 때문에 ok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인지 어찌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how 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how are you 할 때 how 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가 다르다 했고 1번인지 2번인지 할 거고 that에 대한 얘기 하겠죠 어떻습니까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어떻습니까 뭐 that에 대해서 한다라고 해도 되고요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근데 that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하고 that 뒤에 뭐가 생략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that을 조금 다르게 보는 거니까 that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saw 가 와야되는 이유를 이 속에서 찾으라 그러면 여기 애들 둘이 짝짝꿍 잘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yesterday는 뭔가에 대한 대답이죠 여섯 가지 질문에 i saw what a tv 프로그램 on animals yesterday 이 문장은 끊어 읽기 표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끊어 읽으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i saw what i saw what a tv 프로그램 on animals when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 대신에 다른 녀석을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외워야 될 건 뭐뭐를 다루는 프로그램 할 때 전시사 뭐를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뭐뭐를 다루는 프로그램 아까 뭐뭐를 찍은 사진 할 때 무슨 전시사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쵸 그것처럼 전시사 빈칸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선택의문문이죠 됐습니까 ok which is colder 되게 쉬운 거 summer or winter 뭐 이렇게 묻겠죠 which season is colder summer or winter 라고 물으면 당연히 winter is colder than summ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는 의문사는 꼬라지도 보기 싫다 면 아이고 너도 필요 없는데 응 아까 받아 말았어 아이 이것도 준비가 안 돼 나 바빠 죽겠는데 준비를 안 될게 시시시 선생님 작자가 말이야 준비를 안 할 거네 자 지금 어느 동물이 더 빠르니 얼룩말이니 타조니 타조니 얼룩말이니 라고 하고 있죠 너는 왜 말을 안 듣냐 아이 너 돈 뜨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더 빠른지 묻고 있는 건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면 됐구나 뭐 이렇게 물어봐도 될 거 아니에요 타조는 얼룩말을 한 벌보다 더 빠르니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하면 그러면 얘를 영어로 하면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면 팩트대로 말한 게 될 거고요 그쵸 no i don't think so 라고 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 꼭 이렇게 위치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위치가 왔기 때문에 선택의 의문이고요 위치 애너머즈 암만 길어봤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 R 와 있죠 어느 동물들이 더 빠르니 얼룩말 들이니 아니면 타조들이니 여기에 OR 와야 되는 것도 뭐 AND 이딴 거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얼룩말이니 아니면 타조니 그랬더니 음 I think I think that 이죠 뭐 됐습니까 뭐하는 데시다 겁만드는 데시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걸 봐서 일단 생각된 말로 하면 I think that 지브라저 are faster than ostriches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룩말이 타조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 그리고 의견 말하기니까 I think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In my opinion 이런 거 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신에 내 의견으로는 이런 말 넣으면 되니까 뭐라고요 In my opinion 지브라저 are faster than ostriches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의견 말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I think 그 뒤에는 심표를 하면 안 되고요 In my opinion 다음에 심표를 꼭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건 무슨 뜻이니까 내 의견으로는 이란 뜻이니까 내 의견으로는 쉼표 지브라저 are faster than ostriches I think 일때는 that 지브라저 내가 생각하기에는 얼룩말이 타조보다 더 빠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됐습니까 Act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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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순 없죠 이 자리는 누가 와야 될 자리다 봉사가 사실은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 됐습니까 어떤 빠르다야 어찌 더 빠르다야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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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빠르다고 사실은 더 빠르다 봉사 와야 될 자리이고 그래서 actual 오면 안 되겠고요 바꿨을 수 있는 건 뭐였다 In fac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뭐 그 외에도 as a matter of fact 라든지 됐습니까 To tell the truth 라든지 To tell the truth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진실을 말하자면 To tell the truth 이런 것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요 남자아이는 팩트를 알고 있고 여자아이는 추측했는데 틀렸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애 깜짝 놀라면서 전 진짜 How do you know that 그래서 여기에 하우는 어떤이야 어찌야 오케이 어떤 너는 그것을 알고 있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냅니까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찌 알고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의문 경종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고 하우가 의문 부사로 사용될 때는 뭐가 궁금할 때 쓴다 상태가 궁금할 때 쓴다 방법이 궁금할 때 쓴다 방법을 알게 된 방법 어떻게 너는 알고 있냐고 묻는 거죠 알게 된 방법 어떻게 하면 알게 됐는지 알려달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death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됐습니까 무슨어니까 목적어를 생략하면 문장이 박살이 나버리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대신 왔어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앞문장 전체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근데 얘를 이 뒤에다가 써도 되죠 앞문장 전체를 how do you know that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라고 이 얘를 death 뒤에 썼으면 death은 뭐 할 수 있게 되고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그 문장이 없을 때는 지시대명사인데 있으면 뭐로 바뀐다 무슨사로 바뀐다 접속사로 바뀌고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접속사 death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생략할 수 있게 된다 how do you know ostriches are faster than zebras 그러니까 타조가 얼룩말보다 더 빠르다라는 그것을 너는 어떻게 알고 있냐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었죠 뭘 봤습니까 동물에 대한 tv 프로그램을 됐습니까 동물들에 대한 언제 봤다 어제 봤다 어제 봤다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did you see yesterday 앞만 길어봤자 뭐야 이시죠 잘 속네 됐습니까 내가 동물을 본 거야 tv 프로그램 본 거야 얘는 무슨 씨에 불과해 어떤 씨가 주인공입니까 어떤 씨의 꿈임을 받는 공주님이 주인공입니까 됐습니까 얘가 주인공이죠 앞만 길어봤자 얘 쳐다보고 대미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동물 본 거야 내가 뭐 동물농장 가고 동물들 보았어 티비 프로그램 봤지 됐습니까 얘는 어떤 씨에 불과하구요 자 해석 봤으니까 이거 대신 뭐 쓸 수 있겠어요 어바웃 어바웃 됐습니까 I saw a TV 프로그램 about animals yesterday 동물들에 대한 TV 프로그램은 안 나왔다 자 그래서 여기에 ON이나 어바웃은 되지만 오브는 안 된다구요 빈칸일 때 적절한 전치사를 고를 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말엔 전치사 앞집이 없기 때문에 a picture of 그쵸 look at me look look for 아이고 이거 잘 돌봐줘야 되는데 take care of look after 이거 알죠 전치사가 없어서 자 자세히 살펴봤구요 그래서 저 남자애가 어제 TV 프로그램 보고 알게 된 사실을 자랑하고 싶었죠 대화는 됐습니까 그래서 지는 답을 알면서 물어봅니다 어느 동물이 더 빠르겠냐 얼룩말이겠냐 아니면 타조겠냐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얘가 음 well 이런거 물어보니까 몰라 팩트는 그래서 뭐하고있다 추측하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다리가 더 굵고 튼튼한 누가 더 빠를 것 같다 얼룩말이 더 빠를 것 같다 됐습니까 근데 틀렸지롱 actually 사실은 난 알고 있지롱 그리고 반대되는거 지브라즈 are faster than ostriches 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요 ostriches 아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면 ostriches are faster than 지브라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니까 어우 깜짝 놀라죠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얼룩말이 훨씬 더 튼튼해갖고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이렇게 몸무게가 더 나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 그런 사실 어떻게 알고 됐어 방법 물었죠 알게 된 방법 어찌 알게 된 그런 얘기 그랬더니 어제 tv 프로그램 봤죠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낚시 프로그램 봤나요 아니죠 동물의 왕국 같은거 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으니까 만나봅시다 그래서 말의 시작은 자기가 티비 본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리다 보이다 보이다 보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됐습니까 which animals are faster? 지브라즈 or 일부러 또 지브라즈 먼저 넣었어 지브라즈 or ostriches 속으라고 그러니까 얘가 잘 모르니까 생각하는 소리를 내죠 음 해놓고 의견말하기 나오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리가 굵고 튼튼한 누가 더 빠를 것 같다 얼룩말이 더 빠를 것 같다 해놓고 뒤에 타져보다 라는 말은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앞에서 어차피 나온 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음 I think that are are faster than ostriches 됐습니까 그랬더니 헤헤헤헤 틀렸대요 해놓고 무슨 말로 시작해 어찌 어찌 사실은 누가 더 빠르다 얼 아 뭐야 타조가 더 빠르다 누구보다 얼룩말보다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actually ostriches are faster than 지브라즈 됐습니까 그랬더니 진짜야 이러죠 진짜야 그런 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너는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있죠 진짜니 really how do you know that 됐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다음에 하는 남자의 대답은 자신이 언제 한 일을 얘기해 과거인 어제 했던 일이 뭡니까 동물에 대한 t 프로그램을 봤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 saw what a tv 프로그램 on animals yesterday 됐습니까 what did you see a tv 프로그램 on about yesterday 됐습니까 뭐에 대한 tv 프로그램 봤는데 animal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비교하게 되었으면 이제는 뭐 묶입니까 이유 묶이죠 빈칸 채우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and speak to 보이와 거래 대화 보이가 먼저 말합니다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it's not raining outside 라고 이유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왜 가져온 거야 도대체 우산을 뭐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뭐 넣었어요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umbrella 뭐야 세 가지 뜻 중이 it's not raining outside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는 언제 무슨 시제죠 이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는데 그랬더니 거래 대답이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look the birds are flying low 됐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곧 비가 내릴 거야 무슨 시제죠 봐봐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today look the birds OK 그랬더니 보이의 반응이 oh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하고 있죠 do birds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어 새들이 비 내리기 전에는 낮게 나니 이렇게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 반응은 yeah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그래 나의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주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science teacher가 told 뭐가다 찾았고 whom 나오고 what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유 묻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있으니까 얘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죠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it's not raining outside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어도 되겠네 그쵸 왜 너는 우산을 가지고 온 거니 됐습니까 아 여기다 넣는 미안합니다 여기다 넣지 맙시다 헷갈릴 것 같다 그 다음에 not yet 보면 이제 yet의 다양한 뜻 얘기하겠죠 그쵸 not yet 또 있었고 뭐도 있었더라 yet 또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but but end가 오면 당연히 이상하죠 그쵸 end가 오면 안 되는 이유 맞습니까 it's going to rain today ok 이거 무슨 시제 표현이죠 그 다음에 look for the flying low 뭐 여기에 ing 있고 여기에 ing 있고 같은 녀석인가 다른 녀석인가 뭐 이런 거 그쵸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w low의 뜻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죠 그쵸 맞습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not이 있다면 그때는 얘를 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아 시제를 비교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이 시제가 선택됐는데 여기는 다른 시제가 선택됐죠 됐습니까 여기에는 왜 이 시제라야 되고 여기는 왜 갑자기 시제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레인의 뜻이 여러분들 뭐 중학생 중학교 1학년이면 두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되죠 됐습니까 둘 중에 무슨 뜻인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뭐 됐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은 1 2 3 4 중에서 뭔지 됐습니까 1 2 3 4 중에서 뭔지 1 형식 1 형식 2 형식 3 형식 4 형식 이라는 거 따져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말하다 라는 단어가 많은데 여기에는 뭐 talked라든지 said라든지 spoke 이런 거 왜 못 오는지 왜 굳이 told를 써야 되는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why did you bring an umbrella with you 왜 우산을 가지고 왔는지 묻고 이유 묻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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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됐습니까 왜 우산을 가지고 온 거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 아닌데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곧 비가 내릴 거기 때문에 나는 뭐 했다 우산을 갖고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ith you with은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이 뜻이죠 그러니까 너와 함께 없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만약에 you가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 어떤 전치사 들어가야 되겠니 라고 묻는다면 with you you 라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to you도 아니고 for you도 아니고 of you도 아니고 on you도 아니고 about you도 아니고 뭔 you라고요 여기는 니가 가지고 온 거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it은 2번인 거 다 알고 있고 날씨 얘기하고 있는 뭐라고요 2번 빈칭 주어져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How is it outside 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the weather outside 라고 물어봤더니 It's not raining outside 날씨 묻고 답하는 거죠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봐도 되고 뭐라고 물어봐도 되나 What is the weather like 됐지 됐습니까 딱 틀리는 코스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How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like It's not raining outs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not yet 은 많이 줄여놨습니다 됐습니까 not yet 은 원래대로 하면 뭐가 돼야 되느냐 It is not raining yet 의 뜻은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다 라는 뜻이죠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지만 but 그러나 오늘 비가 올 예정이야 일기예보 봤더니 비올 확률 몇 프로라 그러더라 백 프로라 그러더라 니까 윌 말고 뭘 쓰고 있다 비고잉투를 쓰고 있죠 오늘 비올 확률 백 프로입니다 꼭 우산 챙기세요 그래서 It is going to rain 네 오늘 비가 내릴 예정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그동안 비고잉투가 바꿨을 수 있는게 뭐라 했습니까 비 비플래닝투 비플래닝투 사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플레잉투는 아니고 비고잉투 나 만약에 오늘 비올 확률 70%입니다 그랬으면 표현이 또 조금 바뀌겠죠 뭐라 그랬겠다 It will rain today 라고 했을 거고요 비올 확률 50%입니다 그러면 또 표현이 바뀌겠죠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좀 되겠죠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조동사별로 추측을 할 때 쓸 수 있는데 그거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뭐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비가 내린다 거의 뭐 비가 올 것 같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한다 비가 절대 내릴 리가 없다 또 배웠는데 뭐 뭐 일리가 없다는 뭐였더라 He can't be a spy라고 혹시 기억납니까 He can't be a spy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다니까 비올 확률 0%다 였으면 It can't rain today겠죠 능력이 아니고 추측입니다 어쨌든 1일 going to rain을 쓴 이유를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비올 확률 100%라 카더라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I brought an umbrella with me 여기 because를 넣으면 문장은 어떻게 되냐 Not yet but Because it's going to rain today I brought an umbrella with me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나는 brought 했다 What an umbrella How with me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왔다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 들었는데 일기예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고 있네요 봐라 The Berger Flying Low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쵸 지금 눈앞에 낮게 날고 있는 새가 보이는 상황이니까 무슨 시제 쓰고 있다 현재 진행형 시제 쓰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The Berger Not Flying High 이겠죠 The Berger Not Flying High 높게 날고 있지 않아 낮게 날고 있는 중이야 The Berger Not Flying High The Berger Not Flying High The Berger Flying L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할까 Low Mountain 하면 뭐야 Low Mountain 낮은 산일 때 Low의 뜻은 낮은 이죠 그 다음에 Fly Low 할 때 Low의 뜻은 낮게죠 그래서 이 Low는 형용사야 부사야 내가 물어본 것을 의미로 바꾸면 어떤 날고 있는지 어찌 날고 있는지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구요 Low는 Fast 같아 Kind 같아 Fast 같죠 어떤 시와 어찌 시 High도 마찬가지고요 High도 어떤 높은 어찌 높게 다 되는 녀석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은 녀석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새가 낮게 날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 시대로 보였죠 근데 여기 갑자기 여기 자 그래서 여기 해석하면 어 새가 뭐하니 낮게 나니 언제 비가 내리기 전에 이건 왜 갑자기 현재 시제가 됐습니까 내가 지금 이 질문의 취지가 뭐 체크해보고 싶다 섹트 체크하고 싶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은거죠 새들이 현재 나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한게 아닙니다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 날고 있는 중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같이 새가 낮게 날고 있는걸 봤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오 오 오 절대로 are version flying low before rain 아마 안 된다구요 시험 문제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 이거 내겠어 됐습니까 다음 대화 좀 어색한 부분을 고르세요 섹트 체크하는건 무슨 시제라야 된다 단순히 현재 시제라야 한다 됐습니까 do they fly low before rain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rain의 뜻은 명사로선 be 공사로선 비오다죠 그럼 지금은 둘중에 뭐 be란 뜻이니까 before는 먼사다 전치사죠 근데 before you go to school 이런거 본적 있어요? before you go to school 이런 표현 본적 있냐고 before you have dinner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본적 있어? wash your hands before you have dinner 이런 표현 본적 있습니까 그 말은 before는 모두 되고 모두 된다는 얘기야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before rain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before it rains before it rains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before it rains 비가 내리기 전에 before rain before it rains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건 before는 because 같다 because와는 다르다 그렇죠 그 말을 한겁니다 됐습니까 because는 접속사로만 사용된다는 얘기는 뒤에 누가다가 와야된다는 얘기고 because of는 전치사로만 사용한다는 얘기는 앞만 길어봤자 이지나 댐이 되는게 와야된다 됐습니까 하지만 before는 누가다가 와도 되고요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애가 와도 상관없고 지금은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전치사로 쓰였죠 before it rains 됐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7과 문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거 뭐에 대해 비가 내리기 전에 라는 말은 여섯가지 질문 드네 왠에 대한 대답이죠 7과 문법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예를 보고 시간의 구사절 됐습니까 그때 배웠던건 접속사 뭐였습니까 before 말고 when이었죠 하지만 before도 시간의 구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될 수 있다 비가 내린다에서 다자 떼버리고 비가 내리기 전에 됐습니까 새들이 비 내리기 전에 낮게 나니 yes my science teacher니까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my English teacher told me that 이면 신빙성이 확 떨어지죠 됐습니까 과학적 팩트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과학 선생님이 얘기했다고 scientific 팩트를 물어봤더니 science teacher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까 자 됐 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은 생략할 수 없지만 나는 됐은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싶으면 이 문장 어떻게 하면 되겠다 my science teacher told me my science teacher told me birds fly low before rain 하면 that이 생략된 거죠 새들이 비가 내리기 전에 낮게 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말하다 다음에 me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품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that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예를 보고 무슨 동서라 부르고 수여 동서라 부르고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뭐뭐 해주다죠 그래서 말하다 그리고 이걸 몇 형식이라 그런다 여러분들이 합계에서 배웠듯이 사형식이라 그러죠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그중에 사형식 다시 말하면 누구누구에게 무엇 무엇을 이라는 팔 두 개를 가지고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녀석은 누구다 tell이라 그랬어 됐습니까 say는 that절을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say가 that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say는 어떤 식으로 말하다 라는 표현을 한다 누가 뭐뭐 했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he said that he was tired 그가 말했다 그가 피곤했었다라는 것을 이 스타일 좋아한다 했고요 talk는 뭐 좋아한다 했다 오케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talk about it 그 남자에게 말해라 talk to him 나랑 대화 좀 하자 talk with me talk은 뭐 좋아한다구요 전치자 좋아한다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peaker는 speak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louder 이런거 좋아한다구요 i can't hear you can you speak louder 목소리 안 들려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럴 때 speak 쓴다구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하다가 오면 안됩니다 4형식 할 수 있는 녀석은 told구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해주세요 my science teacher told that to me 됐습니까 3형식 전환이죠 됐습니까 3형식이란 동사의 목적어가 한개인거고 4형식이란 동사의 목적어가 몇개인거다 두개인거고 보통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이걸 관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 배웠었구요 3형식으로 바꾸면 what에 대한 대답을 땡겨오는 대신에 whom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붙여서 뒤로 보내는데 to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 of 쓰는 경우로 of 쓰는건 누구였다구요 ask였죠 됐습니까 can i ask you a favor can i ask a favor of you 제가 당신에게 한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라는 표현 됐습니까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바다폭이 끝났으니까 내용입니다 boy와 girl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산 갖고 온건 누구지 거리죠 됐습니까 거리 하늘이 쨍쨍한데 우산을 덜렁덜렁 들고 학교 왔더니 남자애가 야 도대체 너 무슨 시제에 왜 가져왔니 과거 시제에 왜 가져왔는지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현재 진행되는 날씨의 상황이 어떤 중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오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지 않은데 왜 우산 가져왔었던 거냐 현재 안 오는 중인데 과거에 왜 가져왔는지 물어봤어 됐습니까 지금 뭐하면 돼요 좀 이따가 통문장 할 준비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it is not raining yet 아직은 안 내리지 but because it is going to rain today I brought an umbrella with me 됐습니까 이거 아까 안 했네 간단하구요 봐라 새들이 자 그 다음에 일기예보 듣고 100%라고 했는데 과학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새들이 낮게 날고 있는 중이잖아 그랬더니 얘가 어 새가 낮게 날면 새가 날게 나냐 비가 내리기 전에 과학적 사실 이제 팩트체크니까 진행형 시제에서 단순 현재 시제로 바뀌었고요 그랬더니 맞다 그랬고요 그 자기가 맞다라고 대답하는 근거는 누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과학 선생님이 나한테 말해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만나봅시다 먼저 얘기하는 거 우산을 가져온 아이야 가져오지 않은 아이야 가져오지 않은 여자애들은 뭐 준비 잘하죠 남자애들이 꼭 준비 안 하고 비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얘기하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왜 너는 가지고 왔었니 우산을 너와 함께 이러죠 그러다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나오죠 밖에 비가 내리는 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말하기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케이 그 다음에 100% 비가 오늘 내릴 거야 하고 일기예보에서 들었대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어 마침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줄 어떤 동물들의 행동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샤넬이 어떤 날고 있는 중이었어 어찌 날고 있는 중이었어 어찌 날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냐 아직은 아니지만 not yet but it's going to rain when today 그 다음에 look birds are flying low 여기에 the birds fly low 해도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the birds fly low 하면 새들에 대한 사실을 얘기했고 새는 앞으로는 다시는 뭐 할 수 없게 돼 버렸어 그렇게 날 수 없는 존재가 돼 버리는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여기는 반드시 진행형이야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동물들의 행동을 진행중인 동작을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다음 문장의 시제는 팩트체크죠 그래서 새들이 뭐하니 나니 낮게 언제 비 내리기 전에 새들은 낮게 나니 비 오기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어 fly low before rain the birds fly low before rain 그랬더니 yes에요 no에요 yes라고 말하고 yes라고 말하는 경우 근거 나의 선생님이 나에게 그 사실을 말했죠 나의 과학 선생님이 나에게 그 사실을 말했죠 yes yes my science teacher told me that 됐습니까 됐 뒤에 생명된 말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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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ion fly low before rain 그렇습니까 새들이 비 오기 전에 네 팩트 얘기하니까 또 현재 시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다고 해놓고 안했던거 잠깐만 짚고 가면요 자 그래서 not yet 은 여기 있다시피 yet의 뜻이 뭐다 아직 아니다였죠 하지만 yet 은 뭐라구요 벌써 됐습니까 is it raining yet 하면 뭔 소리지 is it raining yet 벌써 비가 오고 있는 중이야? 라고 묻는거지 아직 비가 오고 있는 중이야? 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아직 비가 오는 중이야 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럼 뭐겠다 is it still raining? 이겠죠 이거 is it still raining? 아직도 비가 오고 있어? 오케이 살펴봤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유 묻고 답하기 두번째 대화 boy와 woman이죠 남자아이 중학생 남자아이와 어른인데 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됐습니까 아니면 모르는 아줌마일 수도 있구요 불의 관계 살펴보면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벌써 관계가 시작부터 나오네요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mom can i go to you this place now? 제가 유진이네 집에 지금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왔어 그랬더니 엄마의 답은 now it's already six o'clock i mean eight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지금 벌써 8시인데 왜 거기 가고 싶 거기 가는 걸 원하는 걸 왜 거기 가고 싶은데 라고 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ok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지금 남자아이가 지금 남자아이가 아쉬운 거야 호의를 베푸는 거야? 이 남자아이는 지금 호의를 베푸는 겁니까? 뭔가 아쉬운 겁니까? 아쉬운 거죠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그렇습니까? ok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그렇죠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그러면 되겠죠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은 think i can finish my homework by then thanks mom 너무 빠르다 선생님한테 좀 속도를 빨리 내라는 의미인가요? 선생님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빨리빨리 대답해주세요 얘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여러가지 뜻 얘기했고 뭐로 바꿔 쓸 수도 있죠 지금 뜻이 그거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왜 붙어 있는지는 여러분도 이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post surface use in place 하면 골라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w it's already 다양한 의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중요한 표현이죠 why do you want to go there 뭐 묻기 이유 묻기 됐습니까? 뭐 대여에 대한 얘기 할거고 바꿔 쓸 수 있는게 뭔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겠죠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help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need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her가 뭐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사 빈칸 됐습니까? i need to help with my math homework 됐습니까? 전체사 빈칸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전체사에요 됐습니까? 엉뚱한거 넣어놓고 맞냐 틀렸냐고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표현도 외워놓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can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건 통째로 외워야 되겠죠 계속은 너는 1시간 이내에 되돌아올 수 있겠니 됐습니까? 컴백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휘할 때 알려드렸고요 됐습니까? 그랬더니 yes i think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by then의 뜻은 뭐든가요? 그때까지죠 그러면 until의 뜻은 아니 참 by의 뜻은 언제 언제까지죠 언제 언제까지란 뜻으로 by 말고 하나 더 배운 적이 있을 텐데 그 녀석은 왜 여기 있으면 안 되는지 그 then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땡스 마음 고마워 하고 있습니다 아참 여기 can에 대한 얘기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것들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i think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가르쳐 줬고요 근데 그거 쓰면 여기에 그걸 썼을 때는 쉼표를 써야 된다고 했던 거 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can i go to using the place now 에서 얘는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허락이니까 may i could i 죠 됐습니까? may i go to using this place now could i go to using this place now can i go to using this place now 지금 유진이네 집에 가도 될까요? now it's already 8 o'clock 벌써 8시 다 얘는 벌써 란 말 아까 최근에 한 거 같은데 그쵸 오케이 벌써 8시에요? 라고 만약에 묻는 표현이라면 벌써 벌써 8시에요?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8 o'clock yet? 이라고 물어봤는데 아직 8시가 아니라면 no it's not 8 o'clock yet 이고요 이미 벌써 8시다 하고 싶으면 it's already 8 o'clock 이죠 그래서 already는 평소문에서 벌써 란 뜻입니다 평소문이잖아 이거 묻는 문장입니까 이거? 아니죠 됐습니까? 벌써 하고 벌써 하고 다른 단어를 쓴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yet 하고 already 다른 걸 써요 우리말로 똑같이 벌써 라고 쓰는데 영어에서는 달라진다고요 벌써 8시다 하고 얘는 that으로 바꿨을 수 that's already 8 o'clock 될 리가 없죠 비인칭 주어 2번이죠 됐습니까? 인칭 대명사 아니죠 시간 얘기하고 있죠 what time is it? it's already 8 o'clock 대신 안주고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거기 가고 싶어하는 이유 묻기죠 ok 그러니까 요거 먼저 하면 여기 뭐 쓸 수 있다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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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라고 묻는다면 여기 봐라 이거 그렸다 하면 되겠죠 because i need help with my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command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뭐하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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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there 하면 there 대신 쓸 수 있는 거 why do you want t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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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her place 하면 되겠죠 to는 꼭 써줘야 되겠죠 내가 필요한 건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o ujin's place 그러니까 유진이의 집에 왜 가고 싶어 하는 건데 ok because i need ujin's help with my math homework 이거를 영어수록 계속하면 내가 필요로 합니다 됐습니까 뭘 필요로 합니까 그녀의 도움이죠 그녀의 도움은 도움인데 어떤 with my homework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빈컨 문제 많이 나온다 했고요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라는 수거 외우느라 했죠 a가 내가 도와줍니다 유진이로 할게요 유진이가 도와줍니다 helps whom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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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my math homework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도와준다 할 때 help a with b 전수학 with 챙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with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ok 나는 내 수학 숙제와 관련된 유진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통체를 외우라 했고요 이거 있으면 안 되고요 어느 어느 쓰는 이유 세 가지 중에서 원 대신 이야 처음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한 개야 아니면 에브리야 에브리야 에브리 아워 그렇죠 매시간마다 너는 되돌아올 수 있니 그렇죠 매시간마다 아홉 시에도 오고 아홉 열 시에도 오고 원이죠 됐습니까 in one hour 1시간 이내로 너는 되돌아올 수 있겠니 can you come back home in an hour 됐습니까 그리고 컴백은 바꿨을 수 있니 can you return in an hour can you return home in an hour 너는 1시간 이내로 되돌아올 수 있겠니 자 can은 능력이야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are you able to come back in an hour 됐습니까 be able to 라고 써놓고 실제로 be able to를 적용하라 그러면 are you able to come back in an hour 됐습니까 그 다음에 yes i think that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내가 그때까지는 숙제를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okay 확실한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란 얘기야 그럴 수도 있겠다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죠 추측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 이거 대신에 내가 뭘 쓸 수 있다고 얘기해줬고 in my opinion in my opinion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then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추측하고 있는 거니까 얘 대신에 추측의 조동사를 이거 다 없애버리고 추측의 조동사로 바꿔도 되겠네 그쵸 그러면 i i may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 전달이 되겠죠 내가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i may finish the homework by then 이라는 표현도 이 자리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추측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라저나 캔은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이야 그래서 i am able to finish the homework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때까지는 끝낼 요청입니까 끝내주세요 아니죠 끝내도 될까요 내가 이거 아직 안 끝내도 되는데 끝내버리니까 끝내버려도 될까요 이거 아니잖아 내가 그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i can swim at 10이죠 i am able to finish the homework by then 그 다음에 10의 세 가지 중에서 이건 그때죠 그러면 원래는 at that time인데 by라는 전치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at은 못쓰고 by that time인데 이게 몇시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써도 되고 by 9 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9시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i can finish the homework by 9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뭐 저녁이 8시에 친구 집에 간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쉽게 허락해 주십니까 아니죠 저녁 먹고 나서 잘 안내보려 해 주시죠 됐습니까 by that time인데 내용상 by 9 이라는 거 여기 뭐가 근거냐 여기에 이 말 했죠 it's already 8 o'clock 그런 다음에 엄마가 뭐라고 요청했냐면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라고 요청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때까지는 끝낼 수 있을 거라 했으니까 이건 9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언제 언제까지란 뜻으로써 여러분들 by 말고 배운 게 하나 더 있는데 뭐 뭐 까지란 뜻으로 by를 쓸 수 있는데 이거 말고 u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배웠는데 until도 있었죠 자 선생님이 뭐 말하는 거 중에서 이제 우리말로는 동안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 써야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있고요 됐습니까 우리말로는 때문에인데 너 때문에 할 때랑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할 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에요 자 by then은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까지 계속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완료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때까지 계속하겠다 나 언제 언제까지 영화를 볼 거예요 그 이후에는 안 볼 거예요 할 때는 by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언제까지 볼 거고 그 다음에도 계속할 거라고 할 때는 그때까지는 뭘 써야 된다 until을 써야 된다고요 완료하겠다는 까지 완료까지는 by고요 계속까지는 until입니다 별걸 다 구분해야 되네 이런 영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티비 보고 있는데 엄마가 티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어 나 그럼 엄마 올 때까지만 티비 봐야지 하면 그건 by야 until이야 by인 거죠 근데 엄마가 들어오실 때까지 난 티비를 보고 있었고 엄마는 내가 티비를 보고 있는 장면을 봤으면 그때는 until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별 희한한 놈들이다 그치 계속까지와 완료까지가 다른 거 쓴다고요 자세히 살펴보게 했고요 그래서 내용 살펴보면 지금 이제 유진이가 엄마한테 뭐 허락받고 싶은 거죠 그쵸 유진이가 엄마한테 뭘 허락받고 싶습니까 그쵸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남자아이가 엄마한테 허락받고 싶은데 허락받고 싶은 내용이 유진이네 집에 가도 되냐고 묻고 있습니다 Can I go to 유진's place now? now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죠 평상시에 지금 가도 될까요 라고 지금이란 말을 굳이 굳이 붙인 이유는 지금 내가 생각해도 엄마가 뭐 안 해줄 것 같은 시간대다 허락 안 해줄 것 같은 시간이니까 지금 가도 될 거야 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다 다를까 지금? 이러죠 그러고 나서 이 벌써 8시잖아 이거 괜히 놓은 게 아니죠 그쵸 내가 허락해주기에는 어떤 시간이 됐다 좀 늦은 시간이 됐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벌써 그냥 지금 8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벌써 8시다 하는 건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죠 얘를 넣으니까 허락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넣었기 때문에 안 해줄 것 같은 느낌이죠 벌써 8시잖아 근데 이제 얘가 평상시에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아이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쵸? 터무니없는 요구를 맨날 하는 애라면 이런 말 묻지도 않고 탁 치고 방에 짜져 있으라고 얘기했겠죠 그쵸? 맨날 뭐 한여름에 엄마 딸기 먹고 싶어 막 이런 애였으면 이런 거 묻지도 않았을 거야 그쵸? 한겨울에 엄마 참외 먹고 싶어 이런 애면 이거 묻지도 않았겠죠 그쵸? 터무니없는 요구를 아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고 싶어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Why do you want to go to Eugene's place? 됐습니까? 이유 묻기죠 결국 기본적으로 이 과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Because I need her help 내가 도움이 내가 아쉬워서 가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나 허락 안 해주면 뭐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수학 숙제 못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협박하는 거지 이거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I need her help with my math homework 과학 숙제, 역사 숙제 아니죠 수학 숙제, 영어 숙제 아니고요 수학 선생님도 안 되겠네 어려운 숙제 내주고 나는 쉬운 숙제 내주는데 그치? 그치? 도원아 수제 다 하고 있지?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겠니? 됐습니까? 엄마 생각할 때 10시 돼 가지고 오는 건 그건 영 아니다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와라? 9시까지는 와라 라는 뜻으로 Can you come back by 9? 이라고 물어본 거죠 by 9 대신에 in an hour 됐습니까? 1시간 이내로 올 수 있겠니? 9시까지 올 수 있겠니? 그래서 yes 된다고 했고 확실하니 밑밥 까는 거죠 이걸 넣으니까 이 말을 넣었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더 걸려도 엄마가 화를 덜 내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말을 지고 넣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락해 준 거니까 고맙다 하고 있고요 유진이 집에 가서 같이 폰게임 하면서 신나게 놀다 오는 거죠 됐습니까? 동원이 한번 해보겠다 동원이 한번 해보겠다 이런 눈빛인데 아닙니까? 친구 친구들 어 뭡니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이 정도 그래서 내용 파악해 봤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죠 됐습니까? 이 말 했기 때문에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첫 시작은 뭐냐면 유진이네 집에 가고 싶다고 남자 아이가 엄마한테 허락받는 말로 시작하고 유진이는 대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소문만 무성하고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르죠 관계를 얘기하는 말 엄마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어디에? 유진이네 집에 해놓고 무슨 말을 덧붙여줘 지금 됐습니까? 엄마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지금 가도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mom can I go to 유진's place now 가죠 웅 웅진이네 웅진이네 난 뭐 하다보니 바빠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반응은 일단 지금? 그렇죠 8시다라고 안 그랬죠 그냥 8시가 아니고 어찌 8시다? 벌써 8시다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엄마 한마디 더 하는데 얘가 평상시에 터무니없는 요구는 안 하니까 뭐 물어봐요? 가기를 원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이렇게 세 등분만 나있죠 그래서 뭐 now the eight o'clock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o 유진's place?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시작하는 거 있어도 되겠죠 이거 좀 이따 할 때 넣고 읽을게요 됐습니까? 내가 필요로 한다 인데 얘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뭘 필요로 합니까? 뭐의 뭐가 필요해? 그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전시사 주의하라 그랬죠 그렇죠 뭐? 내 수학 숙제 됐습니까? 내 수학 숙제에 있어서 구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됐습니까? 그냥 넣고 읽어주세요 because i need for help math for mark 전시사 with 꼭 챙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yes you may 하고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능력 묻기 하죠 너는 뭐 할 수 있겠니? 돌아올 수 있겠니? 언제 이내로? 1시간 이내로 또는 9시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습니다 능력 묻기 Can you come back in an hour? 라고 묻죠 Can you return in an hour? Can you come back by 9?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죠 뭐를? 그 숙제를 언제까지? 그때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엄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can finish the home up by then Thanks mom 됐습니까? I think that I can finish the home up by then By 9 o'clock 9 o'clock 에 끝내면 안 돼요 집에 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유진이네 집까지 가는데 만약에 1시간이 걸린다면 그렇죠? 언제 끝내야 되죠? 오케이 못 가겠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도원이가 친구 집에 못 가는 이유하고 갔네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부분 자 커뮤니케이트입니다 커뮤니케이트는 조금 원래는 이거보다 보통은 긴데 웬일로 짧네 커뮤니케이트는 두 가지를 섞어 놓죠 여기서 배운 두 가지 첫 번째 뭐? 비교하기 두 번째 뭐? 이유구 답하기가 섞여 있습니다 자 관계가 벌써 나오네요 그렇죠 dad와 도로의 관계죠 됐습니까? 부자라 그럽니까? 부녀라 하겠죠 부녀 관계죠 됐습니까? 아빠와 딸 에나에 대화합니다 아빠가 먼저 얘기합니다 아빠가 에나보고 뭐라 해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됐습니까? 이거 해석은 tonight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왠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죠 그래서 넌 뭐하는 중이니?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늘 밤 뭐할 계획이니? 에나야? 라고 물어봤더니 에나의 대답이 Okay tonight nothing special 됐습니까? 아빠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도 좀 무서운가요? 아빠가 뭐 시키려고 그러지? 됐습니까? 아 그러면 내 새 차 좀 해놔라 그런 심부름 안 시키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의 반응은 오 뭐하기 표현이 나오네요 뭐래요?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그렇죠 오 빅 이벤트가 일어난 날이네요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죠? 80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 그랬습니까? Let's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봤습니까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하고 아우 그랬군요 그랬더니 에나가 뭘 몰라요 애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퍼맨이 수퍼맨이 수퍼맨이니까 수퍼문은 뭐 대충 뭔지 대충 감이 오죠? 오케이 그랬더니 데드가 설명 explain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It's a full moon but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뭐 설명이 됐습니까? 수퍼라는 말 붙일만 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에나의 반응은 Why does it look bigger? 됐습니까? Why does it look bigger? 이유 물어봤네요 있습니까? 그랬더니 Close to the earth That's why 아니야? That's because That's because it's close to the earth 좀 있다가 와우 I can't wait to see 오! 중요한 표현 나왔다 애초에 에나의 반응이 뭐예요? 와우 I can't wait to see it 난 그것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뭐 표현하기죠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형광벤치라는 표현은 얘는 무슨 시제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거 말고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배운 그 시제 그대로죠 근데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아니고 tonight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봐준 거죠 원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생각해 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tonight nothing special 이거 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nothing special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특별한 일 없어요 이런 표현인데 할만한 특별한 일이 없어요 라는 의미를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만한 특별한 일이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et's go and see let's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이거 동사 원형 쓰면 안 되는 거 뭐 두 가지 버전이라고 해도 되고 한 가지 버전이라고 해도 되겠죠 다 알려줬죠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is the super moon 정체 묶기죠 됐습니까? 뭔지 묻고 있습니다 super moon이 뭔지 됐습니까? 그랬더니 뭐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최근에 배운 3번이냐 이거 됐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됐이나 됐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end가 오면 왜 안 되는지 맞습니까? it looks bigger 이거 무슨 c인지 얘기해야 되겠죠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거 알아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체가 비교 표현이죠 맞습니까? bigger than 뭐 설마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이 자리에 이거 있으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죠 맞습니까? Butterful moons 다른 보름달 다른 보름달 다른 보름달 들보다 더 커 보인다 이거 있죠 why does it look bigger 맞습니까? 이 세대한 얘기 갈 거고요 지금 무슨 시제 선택할 만 하죠 맞습니까? 무슨 시제 선택 됐잖아 이유 물어볼 때 why does it look bigger 뭐 뒤에 뭐 생략된 말은 굳이 쓸데없이 넣을 필요가 없죠 원해야 하면 앞에 아빠가 한 말 중에서 생략했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마찬가지 이유 물으면서 비교 표현이죠 한꺼번에 들어 있죠 그래서 that's because it's crossed to the earth 맞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that's why 쓰면 안 되는 이유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이 뭘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쳐다보고 여기에 뭐가 생겼던 거예요 맞습니까? it's close to the earth 설마 설마 이 자리에 이거 대신에 it's closer than the earth 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못 찾아내지는 않겠지? 된히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 생각해 주세요 it's closer than the earth 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that's because it's bigger than the earth 뭐 이런 것도 이상한 말이 되죠 I can't wait to see it 이거 뭐 표현하기입니까? 기대 표현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중에서 이 to가 들어 있는 거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to다라면서 얘기해 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억들이 나시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n으로 시작하는 now 면 무슨 뜻이다 지금 뭐하는 중이니? 라고 무슨 시제지만 현재 진행형 시제죠 근데 what are you doing 투나잇의 해석은 오늘 밤 무엇을 할 계획이니? 라고 할 수 밖에 없고 그 이유는 투나잇은 시간의 화살표에 현재를 기준으로 오른쪽 시점이죠 그래서 투나잇은 yesterday 하고 같다 반대다 반대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칙상으로는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된다? what 그렇죠 what are you going to do 투나잇이었죠 원래는 지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문법을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be going to do 또는 will do 로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무슨 시제로도 현재 진행형 시제로도 계획되고 계획되어 있는 미래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계획 묻는 거죠 지금 what will you do 는 안됩니다 what will you do 투나잇은 안 돼요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투나잇을 what are you doing 투나잇을 해놨습니다 마치 뭐하는 중이니 처럼 보이지만 투나잇이라는 미래 시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투나잇 what are you planning to do 투나잇 자 그래서 할만 오늘 밤요 할만한 특별한 일은 없어요 하고싶으면 어떻게 된다 nothing special to do 됐습니까? 투부정사에 무슨 조용법 이거 표시해놨는데요 형용사 영법이죠 스페셜 꾸며주려고 왔죠? nothing 꾸며주려고 왔죠 그래서 무슨 무슨 띵은 형용사 다 뒤로 와야된다 했습니다 길건 짤건간에 원래 만약에 뭐 이거랑 상관없지 읽을 특별한 책 이란 표현은 스페셜 북 투 리드라고 어떤 책이라고? 스페셜 북 투 리드 해서 우리말하고 똑같은 특별한 책 부분만큼은 우리말과 똑같은 어순대로 갑니다 하지만 얘는 nothing something anything 형용사가 짧건 길건 다 뒤로 가야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말은 투나잇 투나잇 i i i i i have nothing spesial to do 좋아 tonight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저는 특별한 할 일이 없어요.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어? 너는? I don't have any special thing to do. 다른 일을 바꿨을 수 있으니까. I don't have any special thing to do. 바꿨을 수 있겠죠.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특별한 계획 없어요? 특별한 일 없어요? 할만한 거. Let's go and see the super moon together. 뭐하기? 제한하기죠. 이 버전은 동사원형 마침표 버전이죠. 내가 동사원형 물음표 버전이 두 개 있다고 했죠. 그럼 동사원형을 일단 쓰자.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버전은 뭐 할까요? 그렇죠. Shall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두 개 되겠죠. 이 부분은 안 좋겠습니다. But shall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수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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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동사원형 물음표 버전이 하나 더 있죠. 이게 뭡니까? 제가 같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Why don't we go and see the superman together? 수퍼맨? 수퍼맨 toge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 물음표인데 동사원형 쓰면 안 되는 거 했죠. 동사원형 말고 뭐 써야 돼요? going and sing. 됐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oon together? what about 마찬가지죠. How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oon together? What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oon together? 이런 버전들이 뭐하기? 같이 하자고 제안하기. 여기에 let's는 동사원형 마침표 버전이죠. 됐습니까? 아이고 여기 점 꼭 찍어야 되는데. 이거 뭐해 주린 말이었더라. 명령문이고요. 우리를 뭐뭐하게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라 했어 원래. 우리가 가도록 내버려 둡시다 이런 뜻인데 영어스럽게 하며. 우리만 생각되면 우리 같이 뭐뭐 하자라. 그래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permoon 같이 보자고 그랬는데 supermoon이 뭔지 몰라. 그래서 얘는 death로 바꿨을 수 있죠. 그 말은 그것이라고 해석한다는 얘기고 그럼 뭐 대신 왔다는 얘기고 뭐 대신 왔다? the supermoon is the full moon. 됐습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말들은요. supermoon은 보름달이야 했어. 근데 평범한 보름달입니까? 평범하지 않은 보름달입니까? 평범하지 않죠? 어떤 면에서? 다른 보름달보다 더 크죠. 여기다가 훨씬이란 말 이거는 원래 그건 아니죠. 훨씬이란 말 한번 보면 이제 다섯 가지 생각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end가 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supermoon은 보름달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인답니까? 그것은 보름달이지만 그러나 더 커 보인답니까? 그러나가 어울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end가 왔을 때 틀렸다는 거 아셔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그러나 보름달은 뭐 해 보인다? 더 커 보인다. 뭐보다 더 커 보인다? 다른 보름달질보다는 됐습니까? 일반적 보름달보다는 더 커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를 넣으면 안 됩니까? 넣으면 안 되죠. 그 이유는 여기에 명사가 아니죠. 됐습니까? 너는 행복해 보인다는 you look like happy입니까? you look happy입니까? 만약에 네가 더 행복해 보인다 하고 싶으면 you look you look happier죠. happier도 형용사 bigger도 형용사니까 어때 보인다 할 때 형용사를 써야 할 상황이면 look 뒤에 그냥 무슨 시 쓰면 된다? 어떤 시 쓰면 된다. 됐습니까? you look it looks like bigger 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고딩처럼 보인다 할 때는 어떤 것 같이 보인다니까 she looks like a high school student 돼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훨씬 더 커 보이면 much bigger much bigger even bigger a lot bigger still bigger far bigger 뭐는 안 된다고요? very big so big 걔들은 원급이랑 온다고 그랬어 오케이 뭐 than 스펠링 주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why does that 됩니까? 당연히 되죠. 모델이 왔으니까 더 슈퍼문 why does 더 슈퍼문 look bigger than other bull moons 됐습니까? why does 더 슈퍼문 look bigger than other bull moons 다른 보름달보다 왜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시체 선택됐어? 왜 현재 시체야? 뭐를 알아달라구요? scientific fact 를 얘기하려 해달라는 얘기죠. scientific fact 가 뭘까요? 과학적 사실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슈퍼문 looks 미안합니다 아 더 짓구나 why does it look bigger than other bull moons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네 그래서 자 여기에 해석하면 그것은 슈퍼문이 지구에게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지구에 더 가까워진 게 원인이야 결과야 이게 원인이죠 그래서 because 뒤에 모은다고요 원인이 오고 그 결과 더 커 보이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 일이 일어나겠죠 됐습니까? 커져 보이고 나서 막 가까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가까워지고 나서 커 보이는 겁니까? 이 문화를 하고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that's because 미안합니다 여기 대처인데 that's because the super moon is closer to the moon 뒤에 생성된 말 The super moon is closer to the earth than other bull moons 그거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지구에게 더 가깝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멀리 있을수록 더 커 보이죠 물건이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그림에 최초로 도입해서 표현한 사람 화가가 누굴까요 원근법이라고 하죠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는데 누굴까요 이 화가는 뭘지 몰라도 사이언티픽 널리지가 많이 있는 사람이라야 되겠죠 사이언스에 관심도 많은 페인터라야 되겠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최초로 퍼스펙티브 뷰를 그림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됐습니까 원근법 오케이 그전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거리랑 상관없이 커다랗게 그렸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가까이서도 조그맣게 그렸고 됐습니까 하지만 오늘 답이 치른 과학적인 것들을 표현했습니다 원근법이라고 하구요 혹시 이거 대신에 쓸 수 있는 n으로 시작하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it's nearer to the earth near에 비교급 써야 될 거 아닙니까 it's nearer to the earth it's closer to the earth 자 그 다음에 dandy earth 하면 안 틀렸다는 거 당연히 알죠 지구보다 가까운 게 아니죠 지구에게가 필요한 거죠 이 말은 지구에게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것도 비교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i can't wait to see the super moon이죠 됐습니까 난 super moon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구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i really로 같은 표현이 될 거니까 i really want to see it 가능하겠죠 i really want to see it 그렇죠 난 원트랑 같은 거 가르쳐준 적 같은 거 준 적 있는 거 같은데 i really want to see it i really want랑 같은 거 몰라요? would like to see it i really would like to see it 정말 보고 싶다 i really want to see it i really would like to see it i really want to see it 싶다 i really want to see it and i really want to see it I really want to see it i really want to see it have you I'm excited about I'm excited about Sing it 어? 왜 갑자기 Sing it 돼야 되지? 전치사죠 전치사의 목적을 동명서 써야 된다고 문법적으로 배웠죠 나는 신나있는 상태다 뭐하는 것에 대해서 슈퍼문 보는 것에 대해서 그럼 푸시 해도 되겠죠? 그쵸? 보는 것 하면 되니까 How about to meet at 5? 해도 되죠?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to meet at 5? 해도 되겠죠? 그쵸? 아니요 아 excited 나는 형용사인 줄 알았는데 동사로 애가 호적 타갖고 이동했나? 형용사 가지고 형용사의 목적어 이런 거 본 적은 나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To see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어버아웃이 무슨 사라서 전치사의 목적으로 내가 투 부종사 안 된다고 그랬지 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전치사 두 번 쓴 게 아니지만 쓴 것 같은 느낌 든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럼 투가 전치사에 투 도 있고 투 부종사에 투 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이 표현 조심하라고 얘기했었는데요 I am looking forward to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Look forward to 뭐하다 기대하다라 표현이라 했어 근데 얘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본다란 얘기하고 앞쪽으로 본대요 여기에 뭐가 필요했던 거야 왜어래 대한 대답이 필요했던 거야 왜어래 대한 대답 나는 뭐하는 것을 향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뭐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는 중이다 왜?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투는 투 고대 할 때 투야 투 스쿨 할 때 투야 투 고대 할 때 투 란 말이야 투 스쿨 할 때 투 란 말이야 왜 그렇게 어렵나요? 스쿨 무슨 씨 명사 이거 현재 본사야 동명사야 그래 그러면 이거 투는 투 고대 할 때 투야? 투 스쿨 할 때 투야? 그래서 룩홀드 투 할 때 투 뒤에는 여러분들은 미끼를 자꾸 던닌다 이래놓고 많이 하트려면 안 나고요 안 된다고요 기억 안 납니까? 처음 봐요? 됐습니까? 기대 표현하는 것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지난번 시험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럼 내용 파악하겠습니다 자 계획을 묻는 사람은 먼저 아빠입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오늘 뭘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습관은 오늘 관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애나는 까마득하게 모르니까 특별하게 할 일 없는데요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85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들 됐습니까?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tonight? 이러고 애나 물어봤더니 오늘 밤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안합니다 마침표 동성화 원형 버전 Let's go and see The full moon tonight together 됐습니까? 같이 슈퍼문 보자 근데 애나가 무식하게 슈퍼문을 몰라 그래서 슈퍼문이 뭔 이유? What is the super moon? 아빠가 설명하게 되겠죠 일단 슈퍼문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보름달에는 속해 그래서 It's a full moon이긴 해 But 했으니까 이제 그냥 full moon이면 평범하겠죠 But 뒤에 특별한 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It looks much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됐습니까? 다른 보름달보다는 더 커 보인다 Look 뒤에 어떤 씨인데 그 어떤 씨를 비교 꿈 해놨어요 왜냐하면 Then 비교 다가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커 보인다 It looks big 그게 행복해 보인다 It looks happy But it looks bigger than other full moons 다른 보름달보다는 왜 커 보이는데요 커 보인다 그러면 가까이 오면 더 커 보이겠죠 그래서 Because만 해도 되는데 That's because It's closer than the earth? 아니죠 It's bigger than the earth? But Super moon은 지구가 더 큽니까? 아니죠 It's closer Where To the earth? 지구에게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비교 대상 Than Other full moons 다른 보름달들보다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Super moon이야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막 기대가 되는거죠 이제 그쵸? Wow I can't wait to see it 기대표요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그러면 I'm looking forward to the super moon 될까 안될까? I'm looking forward to the super moon 되죠 왜 안되는데 The super moon 암만 길어봤자 It 안될리가 있냐 I'm looking forward to the super moon 수퍼도 된다고요 그것도 수퍼문을 기대한다는 표현이 된다고요 일단 수퍼문을 기대합니다 라는 표현이면 I'm looking forward to the super moon To school 하듯이 To the To the To the Church 하듯이 알겠습니까? To the super moon이 된다고 그건 전치사의 to라고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고 Look forward to to는 근데 Can't wait to seeing it Can't wait to see it Can't wait to see it Can't wait to see it 소부정사 와야 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 어 됐습니까? I'm excited about seeing it 그러니까 I'm excited about seeing it 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때 seeing 써야 되는 이유하고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해야 되는 건 똑같이 about 전치사고 전치사라서 그렇다고요 나 이 정도 얘기하면 그래도 좀 흉내는 되던데 이리도 할 수 있죠? 그쵸? 신경 써서 잘 들으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로 가봅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누구였더라? 아빠가 계획 묻죠 근데 마치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냐 라고 묻는 것 같은데 뒤에 미래를 붙여놔서 뭐할 계획이냐가 됐죠? 됐습니까? communicate 그래서 아빠가 뭐라 해요 What are you doing tonight 됐습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tonight 그랬더니 오늘 밤요? 특별한 거 없는데요?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Tonight I have nothing special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뭐하자 라고 해서 뭘 붙일 수도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없지만 대안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보자 뭘 보자 슈퍼문을 언제 아니 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같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서 보자 Let's go and see What? The supermoon together Shall we go and see the supermoon together? How about going and seeing The supermoon together 됐습니까? 그럼 다짜고짜 애가 모르는 슈퍼문 보자고 그러니까 슈퍼맨인가 묻죠 뭐라고 물어요? 슈퍼문이 뭔디요 됐습니까? 그래서 에나의 반응은 What is the supermoon What is the supermoon? 됐어 그럼 이제 아빠가 설명해야 되겠죠 일단은 평범한 얘기에요 그건 뭐다? 보름달이다 엔드에요 But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평범하지 않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어때 어떻다 그럽니까 어때 보인다 그럽니까 어때 보이는데 더 커 보인대 비교 대상은 다른 보름달들 보다 더 커 보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It's a fullmoon But It looks bigger than other women's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런 얘기 설명을 들었더니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어 이유 물어야죠 과학적 사실을 묻고 있죠 팩트 묻고 있죠 그래서 왜 그것은 더 커 보이니까 다른 보름달들보다 무슨 시제 써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왜 그건 더 커 보이나요 Why does it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s 알겠습니까 오케이 Why does it look bigger than other full moons's 그랬더니 그것은 뭐뭐하는 이유다에요 그것은 누가 뭐뭐하기 때문이다에요 그것이 뭐하기 때문이야 그것이 어떻기 때문이야 더 가깝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지구에게 뭐보다 다른 보름달들보다 됐습니까 That's why야 That's because That's because It's closer to the earth than usual than other full moons 알겠습니까 보통보다 할 땐 than usual 경상시보다 보통보다 That's because It's close to the moon than usual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애가 이제 감탄사 하나 뵀고요 그 다음 기대 표현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ow I I can't wait to see it I am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it 그러니까 I can't wait to see it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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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에 더 하면 나 때리겠지 어쩔 수 없이 동영상 수업으로 대체해야 되는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계속 수업을 좀 더 할까요? 동영상 수업으로 할까요? 만장일치입니까? 난 반대했어요 어우 진짜 이 두드려 맞을 것 같은 분위기여서 자기 의견을 솔직한 얘기를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하고 그렇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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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법은 뭐야? 아이고 말하고 딸도록 했던 거네 그렇죠? 애국가 부르면 되겠다 그치? 그렇죠? 애국가 불러볼까요? 뭐? 예 왜? 내가 안 된다고 하겠지?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한 거다? 어찌 한 거야 이 부분? 애국가 부르면서 얘기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찌 했다 이 부분? 애국가 속에 우리가 이걸 어찌 했는지 나오잖아 이거 우리가 어찌 했습니까? 애국가 속에 우리가 이걸 어찌 했는지 나오던데 가사에 보니까 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이건 뭐 딱Fم 이건 정말 짜증omma 집에 가 네 도van dean 勤 요